지난달 전주에서 시속 159km로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뒤 운전자가 술을 마시게 방치해 최소 수준의 음주 수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사과하며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홍 기자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시속 159km로 질주하던 스포츠카에 들이받쳐 뒹굽니다. 경찰을 타고 있던 10대 피해 운전자는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10대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인 스포츠카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바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마신 것을 파악했지만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체혈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구급차에 태워보낼 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퇴원 절차를 밟은 뒤 편의점을 연거푸들러 맥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사고 뒤 운전자가 마신 맥주는 적어도 2캔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 뒤에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 타기 시도가 의심됐습니다. 사고 2시간 뒤에야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4%. 하지만 운전자의 술 타기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다시 추산됐고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면허 정지 수준인 0.036%로 최종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성실 의무 위반 등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